TVN 특집좌담 교통안전 고령화 사회를 만나다 내가 몇 살 때까지 운전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는 별로 없죠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현실은 나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염려와 불안 없이 고령자, 비고령자가 나란히 도로 위를 달리고 또 옆자리에 동승할 수 있는 고령화 시대 고령 운전자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을 줄이는 방법은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운전 졸업밖에 없는 걸까요? 도로교통안전을 지키는 TVN 강원교통방송에서는 앞으로 10년 뒤,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교통안전 고령화 사회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식과 고령자 운전의 안전대책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전문가 세 분을 소개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안전교육부의 성원중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음은 김경배 전국교통방송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학장이시자 응급의학과 교수이신 이강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세 분과 함께 교통안전 고령화 사회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보다 원활하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토론 주제에 맞춰 세 개의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볼까요 지금은 100세 시대 나의 운전 환경도 100세 시대인가요? 또 언제부터가 고령운전일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수명이 높아지니까 운전을 하는 나이도 점차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고령운전에 대한 나이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받는 나이부터 고령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5세 이상이 고령운전자라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부터 고령운전자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지금은 100세 시대로 정해봤습니다 평균 수명이나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정말 노년이 길어진 일생이잖아요 더불어서 운전자의 운전일생도 길어졌는데요 여러분은 고령자의 기준을 몇 세로 보십니까? 우선 김경배 전문의원님께 여쭙니다 네 저는 65세 이상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도 아까 100세를 지향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하지만 누구나 세월이 지나게 되면 같은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에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즉 배려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물론 실버 마크 제도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아직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고요 분명한 것은 자동차가 사라지지 않는 한 누구나 다 한 번쯤 겪게 된다는 점이죠 제 사견으로는 경로사단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고령운전자의 분류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65세보다 높게 기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교수님께 의학적인 소견도 한 번 여쭤볼까요 네 65세 기준으로 하면 요즘 시골 가면 동네 청년회장이 65세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라고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항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령운전자 나이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 65세를 할 것인가 70세를 할 것인가 문제는 근거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결국 운전 거리당 사고가 증가하는 연령이 언제인가 이것이 초점인데요 우리나라 자료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운전 거리당 사고가 증가하는 나이는 7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우리나라의 자료를 기반으로 고령운전자 연령을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100세 시대인 만큼 70세로 좀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마지막으로 법적인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원중 교수님 정확하게 몇 세부터 고령운전자다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일단은 몇 세부터 고령운전자다 이렇게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을 살펴보면요 노인의 기준은 65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도로교통법 11조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경찰의 안전조치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노인의 기준은 역시 65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갱신도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갱신 주기가 좀 다르죠 이런 여러 기준들로 보았을 때 65세 이상이 고령운전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단에서 진행하는 고령운전자 교육 역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령운전자라는 의미부터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분 전문가의 의견도 참 다양합니다 일단 오늘 저희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두고 자담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송 교수님 일단 2015년 통계를 살펴보면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라고 하는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30만 명 정도 되죠 전체 소지자의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면허증을 소지했다고 해서 그 모두가 운전을 한다고는 볼 수 없을 텐데요 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 1월에 만 65세 이상 되는 차량 소유주가 9년 만에 배가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 차량 중에 212만 4천대가 고령운전자 차로 이렇게 평가되면서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 등록 차 수 71만 3천대였던 지난 2007년 고령운전자 비중이 그 당시에는 4.3%였다 이 점과 대비를 하게 된다면 9년 전에 비해 절반이 2.6%밖에 안 된다고 또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차량 수도 증가도 3바가 채 안 되고 또 6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역시 2011년 361만 6천명에서 2015년 571만 1천명으로 4년 만에 57% 정도가 급증이 됐지만은 이 역시 모두가 운전을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령운전자의 자동차 소유대수가 212만 4천대 운전면허 소지자는 230만 명 그런데 이마저도 고령화에 발맞춰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란 말이죠 손 교수님께서는 고령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 나와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수치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고령운전자 사고 2011년 기준으로 1만 3천여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4년 뒤 2015년에 2만 3천 건으로 7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에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역시 늘었는데요 2011년 605명에서 2015년 815명으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것은 그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줄었다는 점입니다 네 김 의원님 실제 고령운전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많았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사고 유형은 단순 실수가 아닌 무뎌지고 있는 신체 저하 현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고가 53%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많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신호 위반이 12% 안전거리 미약보가 9% 교차로 위반이 7% 그리고 넘어선 안 될 중앙선 침범이 6% 순으로 뒤를 잇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사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노화가 고령운전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교수님 노화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고령운전자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특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겠죠 특히 인지능력이 감소하고 또 시각이나 이런 청각소실로 식병능력이 저하되거나 시야의 폭이나 어떤 시각적 주의력 범위가 줄어들면서 상황 판단에 대한 그런 판단하고 또 조작하는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고령운전자 중에서 운전 중에 갑자기 영급질환이 발생하거나 치매 같은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운전장애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발생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손 교수님 얼마 전에도 이런 노화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춘천에서 그런 이유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77세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가전제품 매장으로 돌진한 사고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그곳이 주차장인 줄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차장인 줄 알았지만 아닌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멈추기에는 좀 늦었기 때문이었겠죠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정지돼서 교육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고령운전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개 운전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를 지날 때 분명히 주변에는 차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멈출 수 있을 것 같은 거리였는데 못했다 아니면 앞차가 그냥 갈 줄 알았는데 멈췄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죠 이는 상대 운전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각지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운전자 고령운전자의 순간적인 판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전에 필요한 이런 판단 능력들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되겠죠 네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와는 좀 다르다 이거는 아마 어르신 세대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고령자와 비고령자를 비교했을 때 혹은 고령자의 연령대별로 주행 안전성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것도 있을까요? 네 저희 공단에서 과거에 일반 운전자와 고령 운전자의 반응에 대한 비교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차나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속도 예측 검사 그리고 이제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그리고 장애물을 피하는 능력 등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 결과에서 일반 운전자와 고령 운전자의 차이를 당연히 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장애물을 피하는 실험에서는 그 결과치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희 실험 외에도 운전 중에 대처 능력과 추월 능력 도로 표지판 인식 능력 등이 20, 30대의 절반 수준이라는 다른 기관의 실험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 부분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운전은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조작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특히 속도 예측하는 것 자체가 고령 운전자에서 떨어지고 특히 70세 이상인 경우에 평균 속도가 시속 6.5km 이상 지연되고요 또 이렇게 운전 중에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그런 속도 예측 능력이 떨어지고 또 거리 지각 능력도 보통 고령 운전자들이 차간 간격을 15% 이상 넓게 유지해가는데 그런 것들이 거리 지각 능력 또 정지 거리 예측 능력 또 주위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이런 전환 능력 또 주위를 배분하는 능력 전반적인 노인 신체 변화에 따른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위험도 올라간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모든 통계가 노인 운전자들에게 운전대를 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대를 놓고 도로 밖으로 밀려나는 건 많이 부당하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더불어서 고령 운전자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제도의 관리가 중요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 공개 후에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이야 가라 우리는 몇 살까지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갑니다 실효성 있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정책은 없는 것일까요 운전은 제가 정신이 운전한 상태일 때까지 즉 치매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70살이나 80살이 돼도 그때까지 운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어느새 60노인이 다 되셨는데 차를 같이 타고 갈 때마다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예전 같지 않으시고 나를 많이 느끼거든요 시내에서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양보를 안 해줘서 진땀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는 운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운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나이야 가라로 정해봤습니다 고령자 운전자들께서 여러 의견 들려주셨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에게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가 됐을 때 운전을 중단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무려 53%에 가까운 응답자가 계속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의향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세 분은 언제까지 운전을 할 계획이신지 이 교수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네 아마 내 나이가 어땠어라고 하면서 100살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혹시 제가 치매가 결리면 주위에 여러 아시는 분들이 운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말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독도 멀쩡하고 또 뇌기능의 저하가 없고 또 차를 운행할 능력이 있다면요 천천히 운전을 해서라도 또 주변을 답답하게 만드는 한이 있다라도 운전을 할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제 신체 능력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운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요 고령임에도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가 운전이 편리하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대체할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혹시 운전을 중단하고 났을 때 대안이 있으십니까? 네 버스 열차를 이용하게 될 것 같지만은 내가 요양병원 신세가 치지 않는다면 차를 운전할 것 같고요 물론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일본도요 현재 고령 운전자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죠 10만 명당의 7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 운전자가 발생하는 사고는 6.99건 그리고 85세 이상이 18.17건으로 이렇게 3배는 높지만요 약 480만 명이 되는 75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대체 지원하는 등의 많은 고심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 남의 일 같지가 않다고 봅니다 네 이 교수님은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좀 편리하게 하고 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때 차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 갈 수 없구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 이용 체계를 좀 더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모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대안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가 고령 운전자에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개인적인 운전자도 있고 직업적인 운전자도 있는데요 직업적인 운전자 쪽을 좀 말씀드린다면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요 만 65세에서 69세 사이 택시기사는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게 하고요 또 70세 이상은 매년 받는 것을 원치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 사례를 보게 된다면 이것도 완벽한 제도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말씀드린 일본도요 8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증가해서 사회 문제도 대두된 적이 많았고요 지금도 침해한제에 의한 사고도 많기 때문인데요 역주행사고는 아주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 공단에서는 고령 운전자분들이 스스로 운전 능력에 대한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요 교육은요 저희가 이제 고령 운전자들의 신체적인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방법이나 관련된 교통법규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합니다 인지지각검사는 속도 및 거리추정검사 그리고 시공관, 기억검사, 주의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육을 듣고 그 다음에 이 검사까지 합격하시면 저희가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드리는 혜택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은 현재 의무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그렇게 상당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고령 운전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대책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도입 예정인 정책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요? 네.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그리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려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네. 얼마 전 발표된 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요 정부가 201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796명으로 줄이겠다는 중대 과제인데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과 또 노인성 질환자의 면허관리 강화 또 사업용 고령 운전자 정밀운전 능력 검사 등을 포함해 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속도를 예측하고 신호 반응에다가 또 장애물 회피가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주의력과 신체 반응력이 집중되는 노동이라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 시험에서도 비고령 운전자보다 출발 반응 시간이 0.1초 느리고 또 순간 예측과 반응도 떨어지는 주행 안전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입법 여부를 밝힌 자격 유지 검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지난해 부산 해운대 교차로에서 광란의 질주가 좀 떠오르면서 개인별로 확실한 자격 유지 검사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 이후에 운전면허 갱신 절차가 너무 간단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운전자가 사고 직후 평소 뇌전증을 알았다고 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뇌전증이 사고 원인이 됐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치매나 정신질환, 신체 이상을 미리 점검하지 못한 점이 참 아쉽습니다 손 교수님, 현실적으로 점검이 어렵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이나 갱신 시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개인적인 부분은 알기가 쉽지 않죠 당시에도 문제가 되고 나서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진료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그러한 결격 사유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님이나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난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에서 치매 환자 분류 수는 2만 5,061명이고요 이 가운데 2,541명이 운전면을 보유한 상태라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90대가 66명, 80대가 837명, 70대가 1135명 순으로 70대 이상 초고령 치매 환자 비중이 약 80%가 넘는 현실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치매 환자 상당수가 적성검사 후에 면허를 계속 갱신받았다는 겁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교수님 혹시 의학적 소견이나 대안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함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치매 환자 운전에 대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 4,377명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6.2%가 치매 중 운전을 지금 했고 1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여전히 55%는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치매 환자의 5년간 교통사고 증가 확률은 47%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통 치매 아닌 환자들보다는 크게는 8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 환자에 대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의사들이 진단을 하는 경우에 치매 진단 자체가 가족이나 본인에게 이야기되고 또 이게 면허 관리 체계에 신고가 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치매 진단 시에 면허 관리 체계에 신고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벌금을 1,000파운드를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치매 환자들에 대한 단계적 물론 모든 치매 환자가 다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치매가 진단이 되면 먼저 검사를 하고 운전 능력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판단 능력이 진단해서 운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김경배 전문의원님 해외 운전면허 관련한 제도는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 갱신 검사에서요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치매 우려 진단이 나오게 되면 의사 진단을 거쳐서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 중에 역주행이나 또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게 되면 치매 검사까지 받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사고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무조건 박탈을 시킬 수 없다 보니까 고령운전대상 면허반납 운동에 나서면서 2015년 65세 이상 고령자 3만 5천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면허 소지자로 본다면 자율적인 것은 아직 3%에 머무는 현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부족하다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직결된 것 같습니다 극기야는 총리가 나서서 관계부처 강요회를 열고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추가 대책 강조와 또 면허반납 고령자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 살펴봤고요 송 교수님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외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일단 안전교육 시간만 해도 19시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안전교육을 시청각 교육 1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면허 발급 후에 2년 동안의 교통법규를 준수해야만 정식 면허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은 독일에서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독일에서 특이한 점은 야간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 등이 면허 취득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비해서 취득하기 쉬운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절차 때문에 우리나라의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국가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작년에 다시 간소화됐던 절차가 일부 강화가 되었죠 하지만 간소화되기 전에 비하면 아직도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도 있다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65세부터 69세 사이의 버스운전기사는 3년마다 또 70세 이상은 해마다 7가지 자격유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60세 이상 택시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자격유지 검사 도입이 예정돼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또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 의원님 이달부터 3월에 입법 예고를 밝힌 자격유지 검사는 운전자의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와 아까 말씀하신 신호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 검사 이렇게 7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6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 마스처럼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택시는 상대적으로 노선이 아닌 자유분방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18시간의 과로 운행을 불만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중에 택시는 버스처럼 완전 급여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경쟁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할증이 붙는 시간 야간 시간대의 이런 경무에 추중하는 상황이라 수면 부족까지 겹치는 가세되는 경향이 크다고 봅니다 4시간도 못 자면 당시는 음주운전이라는 실험 결과도 있지만요 이런 야간 운전에서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는 도화 현상은 더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 유지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이 제도에 도입 여부를 두고 반발이 있는데요 과연 자격 유지 심사가 이분들의 운전 능력 평가에 도움이 될까요? 현행 심사 제도에서 개선할 점은 없을런지요? 네.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시까지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을 보내고 공허원보다는 빠른 일상과 함께 일의 가치를 찾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운전을 많이 할수록 상대적으로 겪게 되는 것은 위험 상황의 대피 능력 그런 경험이 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신과 육체적 노화에 따른 판단력과 반영속도 저하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에서는 순간 판단 차고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일상생활의 일부이겠지만 어쩌다 또는 가끔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적으로 종사를 한다는 건 이런 노화 현상을 초래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 요인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나이아 가라로 모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고령인 나이탓만 하는 대신에 제도나 정책의 꾸준한 관리도 중요하다는 의미 되새겨봤습니다 이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이 시각 교통정보 살펴본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TVN 교통정보 상황실 연결합니다 TVN 강원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특집 좌담 교통안전 고령화 사회를 만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고령 운전자와 비고령 운전자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대책이나 연령에 따른 인식 변화에 있어서는 조율이 좀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 문제 세 번째 키워드에서 다뤄봅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를 향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젊은이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이라는 것이 나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바라는 건 없고 최대한 조심해서 운전하시고 그래서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마음이야 청춘이지만 그게 말이 안 듣거든요 나부터는 틀린데 나이가 꼭 들었다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보장하는 거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손발력이 떨어지고 시력도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사고 날 한결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청춘을 돌려다오입니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고령자와 비고령자가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역지사지해봤으면 합니다 우선 어르신들의 의지와 생각을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대한노인회의 강채원 실장과 전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노인회 회원 가운데서도 운전하는 분들 계시죠? 네 저희 대한노인회 회원이 300만 명 정도 되니까 당연히 많이 계시고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2020년에는 233만 명의 노인 운전자가 될 가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회원 중에서도 운전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데요 직접 운전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그 일반적인 생각이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두 계층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일부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이 노년일수록 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운전이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젊었을 때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금도 없었으니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부에서는 자식들이나 사회에서 운전하지 말라 이렇게 못하니까 스스로 운전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 나이 먹고 또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네 60, 70대 운전자분들이 좀 지나치게 자신의 건강이나 운전 실력을 과신 혹은 오인할까 봐 오히려 불안하다는 비고령 운전자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자율 면허 반납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나치게 건강이나 운전 실력을 과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건강하시고 운전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사고 같은 거 없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율 면허 반납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면허 반납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는 면허 갱신 조건을 연령의 구분 없이 차별화해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자격 유지 검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강실장님께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고령 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에서는 오히려 운전을 안 하고 사실 사실 수 있어요 각종 교통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는 고령자이지만 꼭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교통 편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 반납 자율적으로 한편에서는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정책적으로 좀 더 교통 편리가 함께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상버스나 조금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편리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개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도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양쪽을 다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교통 인프라 확충에 초청을 맞춰줬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노인 운전자 우대 정책 같은 사회적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 도입됐으면 하는 해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70세를 기점으로 면허 갱신 기간이 짧아지고 안전운전 강습이 의무화돼서 그리고 또 운전면허를 이제 반납하면은 다양한 지원을 해줘요 상품권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대폭 완화해준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운전을 포기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채찍과 당근을 같이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짧게 허락된 시간 동안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교동 안전을 위해서 고령자, 비고령자 모두에게 당부나 부탁의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 질서에 충실하면은 특별한 배려가 없이도 교통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 대한노인회 강채원 실장이셨습니다 어르신들 역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제도와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아직 허점이 많은 시스템이나 주변 환경은 개선되길 바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말씀 가운데 노인운전면허 자율 반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 우리 역시 도입해 오자는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송 교수님, 노인운전면허 자율 반납 제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제도일까요? 네, 실제로 작년 10월 말 우리나라 최초로 포항에서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면허증을 반납하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목욕탕 무료 이용권, 임의용업소 무료 쿠폰, 그리고 노인대학 인기 프로그램 우선 신청의 혜택 등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시행한 후에 두 달 동안 단 한 분만 반납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필요한 대중교통 지원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자문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지자체 관련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주변 환경 개선이나 교통안전 대책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바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면 좋을까요? 손 교수님 네 일단 무작정 고령 운전자의 신체 능력과 운전 능력 저하로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반납했을 때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겠죠 그런데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거라 생각되지는 않고요 점진적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강현 교수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네 자동차 운전이 생활의 일부가 된 현대사회에서 고령이라고 해서 운전을 못하게 하면 존재감의 상실이나 격리 또는 고립감을 통해서 우울증이 증가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령자들이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야 되겠는데 고령 운전자들도 신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따라서 너무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과학적이고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명허갱신 절차나 안전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시화학보를 위한 교통표지판의 글자 크기를 확대해 이 문제가 계속 거론돼 왔죠 그리고 가로수의 주변 정리 혼란스럽지 않게 그다음에 야간 사고 다발 지점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에 이런 새로운 인프라를 확중시키는 것이 도로교통 전반의 보완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령자 운전에 대한 이 모든 고민들이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언젠가 한 번에 해결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도로 관련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궁금한데요 이 교수님 네 지금 우리가 운전 중에 건강상의 문제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스마트카 개발을 통해서 환자의 운전자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사고 이후에 사고 상태를 바로 연결하는 이퀄 시스템 사고 상태를 바로 119 체계나 이런 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도 경감되고 또 손상 이후에도 빠른 치료를 통해서 사망이나 중증 손상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빨리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손 교수님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은 차량 자체적인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러 기능들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이용되고도 있습니다 먼저 크루즈 주행 모드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유지를 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자동 정지 그리고 차선 위반 시의 경고음 등 운전에 도움되는 기능들은 이미 계속 발달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는 고려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서 기술이 더욱 더 발달된다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 주행 자동차 시스템이 체계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때까지는 고령자와 비고령자 모두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도 중요할 테고요 현재 시행 중이기도 한데 교육을 신청하는 고령 운전자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0.2% 정도에 머물 정도로 이용자가 매우 적습니다 교육 과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요? 김 의원님 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의 최고 목적은 안전 운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에 필요한 인지 능력을 측정을 하고요 또 신체 능력에 맞춰서 운전 기법을 학습시키고 또 속도와 거리 추정에 대한 검사도 하고요 시공간 이런 검사들을 하는 건데요 고령 운전자의 인지 기능을 검사는 강화하고 또 교육적 처방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 교통법규 해설과 또 면허 관리와 같은 운전 성향 자가진단 및 분석과 교통법규가 안전 운행과 직결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양한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교육을 들어야 그 효과성도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강원도만 해도 요즘에서 어르신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교육생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교육을 많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의 혜택보다 더 나은 더 좋은 혜택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의무 교육으로 변경된다면 교육도 많이 듣게 되시고 효과성도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송 교수님 이 비고령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 행동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특성을 가진 운전자 집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운전 지식이나 경험은 다른 운전자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반대로 운전 상황에 대한 대처나 반응은 상대적으로 늦은 운전자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사하게 초보 운전자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운전자들 다른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를 해준다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강현 교수님 고령자 운전 행동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지능력 또 실행능력 이런 모든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고령 운전자들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교육 방법에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들이 본인이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 또 운전 조작능력이 떨어지는 걸 인정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뮬레이션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본인이 인지능력이나 이런 판단능력 조작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런 교육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가져야 할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의식 송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지셨으면 하십니까? 네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요 고령 운전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뭘 것 같으세요? 네 뭐 법규나 검사하는 거 그런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까 앞서서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이 바로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인정입니다 네 내가 과거와는 다르게 운전 능력이나 신체 능력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 하시죠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운전 스티커를 나눠드리면요 간혹가다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20, 30년 무사고 운전을 했는데 사고 한번 났다고 혹은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노인네치고를 받아서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 심하게 하시죠 물론 이해는 가지만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겠죠 고령 운전자분들은 스티커를 붙이고 스스로를 나타내도록 일단은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운전자들도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위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해와 배려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고령 운전자들이 대부분이 만성질환 또 어떤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응급질환 발생 그런 위험 요소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받으러 다니면서 어떤 자신의 질환이나 복용 약물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고 특히 그 주치의한테 자기 치료받는 주치의한테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질환이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부탁드리고 설명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인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새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좌담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고령 비고령 운전자나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아까 항시제가 주장을 했지만 누구나 그때가 되면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삶이자 인생이죠 우리가 부모와 노인을 경공하는 이유도 부모는 늙고 힘이 없어진 데에 반해서 내가 그 힘과 활기를 이어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동방예의지구의 교육을 받은 민중의 의식을 이어가는 양보라는 믿어 이 양보를 하고 또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내가 고령 운전자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주변에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교통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두루 평온하고 안전한 운전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양보를 먼저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양보하게 된다면 그런 양보하는 것들이 모두에게 퍼지게 되고 모두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도로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든 비고령 운전자든 모든 운전자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을 했으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 네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치료하는 의사, 주치의,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안전 고령화 사회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특집 좌단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령 운전자와 비고령 운전자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과 제도의 추진 그리고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을 점검하고 또한 나이를 떠나서 운전자 모두가 현재와 미래에 교통안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해봤습니다 고령화 시대 우리가 가야 할 안전한 운전길은 각자의 이론으로 무장한 안전이 아닌 함께 소통하며 풀어가야 할 안전이 돼야 할 것입니다 TVN 특집 좌담 교통안전 고령화 사회를 만나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김경배 전국교통방송전문위원님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안전교육부의 송원준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학장이시죠 응급의학과 교수이신 이강영 교수님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